강시학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링게를 두 번이나 맞았는데 목소리가 회복이 안 돼서 첫 주인데 죄송하긴 하지만 그동안에 쌓아온 공부를 바탕으로 목소리는 좀 질이 떨어지지만 강의는 최고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교육과정하고 지도서 길라자비를 통해서 1, 2월 체계를 잡는 건데 다음 주가 선배들은 2차를 하게 되죠. 수목금.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제 1, 2월은 재수생들이 공부하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 현역들이 공부하는 시기라서 재수생들은 이미 한 번 공부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틀을 잡고 있는데 현역 학생들은 틀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처음부터 쉽게 쉽게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은 어떻게 돼 있냐면 모두 3권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과정 분석하고 그 다음에 지도서 길라자비 A, B로 되어 있습니다. A에서는 국수사과 이렇게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국수사과 이렇게 불렀는데 중요도 순서대로 이렇게 한 건데 제가 이렇게 국수사과 하는 것은 중요도 순서는 아니고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국사수가 했는데 이번 시험 문제의 순서가 국수사과로 나오기 때문에 시험 문제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나머지죠. 그래서 그 둘을 공부할 때는 우리는 이제 요책하고 요책하던지 아니면 요책하고 요책하던지 해서 항상 두 것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과목별로 하게 되니까 그래서 현재 1주차부터 8주차까지 되게 돼 있는데 1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을 한 주차씩 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실제 시험에서도 11점, 11점, 9점, 9점으로 전체 초등교육과정 80점 중에 40점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량을 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나머지 5주부터 8주까지 해가지고 나머지 과목들은 5주차에는 도덕하고 총론, 창채 이렇게 하게 되고 6주차에는 실과하고 체육, 7주차에는 음악, 미술, 미술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8주차에는 영어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한 주에 10점, 9점에서 12점 정도, 8점에서 12점 정도의 10점 정도의 분량을 공부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월과 2월에는 기본을 아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개관을 잡는 거죠. 오버뷰. 근데 오버하려면 높은 산에서 내려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높은 산이 어디냐면 우리의 정점은 시험 문제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보충자료로 나눠드린 거 보시면 시험 문제 있죠. 작년 시험 문제 이거 2015년도 국립초등학교 교사 이명 후보자 선전경쟁시험이라고 이 시험 문제가 80점짜리인데 이 80점짜리의 문제를 가지고 8주 동안 공부하면서 이 문제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면서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구나 아 그러면 다음에는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오겠다를 이렇게 감을 잡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은 것들은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에 3월부터 읽게 되는 강문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강의의 목표는 전체 기출 문제에 대한 개관은 아니고 작년 기출 문제를 개관으로 오버비유를 하는 것이고 제가 당연히 내용을 하게 되면 그 전에 기출 문제를 보게 되는데 기출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은 7, 8월에 있는 것이고 중간중간에 중요한 내용들을 기출과 연결시켜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작년도 시험이 있잖습니까 2015년 시험에 대한 모든 정답은 1, 2월 안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관을 찾을 수 있도록 근데 오늘 가장 중요한 말은 시험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잖아요 시험 문제는 이미 나왔던 것에 이미 나왔던 것은 안 나온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네 틀립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미 나온 것에서 더 많이 나온다 그것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시험 문제는 이미 나왔던 것을 제외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건 또 아니고 이미 나왔던 거 옆에서 많이 나온다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옆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먼저 처음에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과정을 먼저 공부할 거고 다음에 지도서 길라잡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지 한번 개관을 짜보면 먼저 이 주황색 책 교육과정 길라잡이 완전 분석에서 첫 페이지를 펴게 되면 2016 교육과정 길라잡이 완전 분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첫 시간은 국어에 대한 개관뿐만 아니라 전체 과목에 대한 개관을 해야 되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교육을 이렇게 쓰죠 에듀케이션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이제 학생하고 교사하고 텍스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텍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이라는 것을 고시합니다 국가교육과정을 고시하고 나서 국가교육과정이라는 그 말 자체가 너무 그 어른들을 위한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이걸로 가지고 교육을 그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뭘 만드냐면 이것에 근거해서 교과서를 만들죠 교과서 학생을 위해서 근데 이제 교과서만 가지고는 교사가 그 액면가를 가지고 그대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교과서를 그 보충 설명해주는 지도서라는 걸 만듭니다 교사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 지도서를 보고서 학생들은 교과서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 교사라면 처음에 국가가 교육과정을 고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과서를 완전히 분석하고 교과서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도서를 잘 공부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업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지 참 교사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두 단계로 나누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를 이제 1차의 시험을 보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차에 거쳐서 시험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론적인 부분은 1차에 보고 실제적인 부분은 2차에 보죠 그래서 현재 다음 주에 다음 주부터 이제 각 교육청에서 있게 되는 실제 수업을 위주로 한 그 2차 시험에서는 실제 수업 보통 40% 나오고 심층 면접 40% 나오고 영어 수업이라든지 영어 면접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능력을 20% 정도 할애해서 점수를 줘가지고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실 여러분 같이 1, 2월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대단하거나 아니면 서울을 보거나 하겠죠 왜냐면 작년에 이제 임용률을 기준으로 하면 그 일부 도지역에서는 미달이 났으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아도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 교사 그러니까는 내가 꼭 서울을 보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작년에 미달이 났다는 난 지역이 혹시 또 미달이 난다는 이제 전제 한에서는 작년에 이제 강원도에서도 미달이 났고 충북에서도 미달이 났으니까 만약에 올해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그 거기에 응시하게 되면 꽈락이라는 것만 넘기면 다 합격을 하는데 꽈락은 거의 당하지 않거든요 꽈락은 너무 점수가 시험 점수가 낮아가지고 합격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제도가 그리 완비되지 않았을 때는 꽈락을 당해도 교육청에서 따로 그 선생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너 공부 잘할 수 있지? 너 교사 잘할 수 있지? 라고 이렇게 다짐을 받고 합격을 시켜주는 사례도 있었답니다 옛날에 1900년대에 근데 이제 현재는 꽈락을 당하면 무조건 이제 1년 뒤에 시험을 보게 되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광역시를 공부한다면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겠지만 과락을 당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거의 교사가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리 어렵다 어렵지 않다는 것은 초등 내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과 관련 지었을 때 중등 같은 경우는 보통 기본이 10대 1 막 30대 1 하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어렵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로도 진짜 어렵긴 한데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할 때는 공부를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 그러면 1차에 더 비중을 더 써야 되느냐 2차에 더 비중을 더 써야 되느냐 라는 이제 질문이 남을 텐데 사실은 2차는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시간상으로 2차는 1차가 끝난 다음에 5주 정도의 시간이 남는데 그때 해도 늦지 않고 이미 실습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이 해왔고 4년 동안 우리가 들어온 풍월이 실제 수업이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실제 수업을 시험 보는 2차 시험은 과락이 없습니다 과락이 없으니까 1차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받아 놓으면 2차에서 2차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으니까 거의가 붙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1차에서 고득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1차에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1차는 일단 합격이고 합격을 어떻게 해야 하나가 중요한 거죠 1차에서 1.5배수를 뽑는데 1.4배수 1.5배수로 붙으면 공부를 2차 공부를 잘 하더라도 붙을 확률이 되게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최소한 0.5배수 안에 든다 0.7배수 안에 든다 0.7배수 안에만 들어도 뒤집힐 염려는 없으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국가교육과정 고시라는 것은 국가교육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나라에서 목표를 정합니다 이걸 꼴이라고 하죠 꼴 우리나라 학생들이라면 우리나라 시민이라면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목표를 달성해야지만 우리나라의 시민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각 과목별로 목표를 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 정해지면 그 밑에 세부사항을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내용이라고 합니다 내용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눠서 체계와 성취 기준이라는 걸로 구분됩니다 일단 적어놓으세요 안 적어놔도 돼 나중에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 목표는 보통 한 줄이나 세 줄 정도 총괄 목표가 여기 얘도 이제 두 개인데 총괄 목표가 보통 한 두 세 줄짜리 문장입니다 두 세 줄 두 세 줄짜리 문장이고 그 다음에 하위 목표가 과목에 따라서 두 개 내지 네 개 정도 문장입니다 문장 이 문장 하나로 예를 들어서 오늘 배우게 된 국어 교육과의 하위 목표 하나가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의 기본적인 지식을 이해한다 딱 한 문장이에요 한 줄도 안 되는 거죠 한 줄도 안 되는 그 문장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학년마다 우리가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있잖아요 그거를 학년군으로 묶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학년마다 뭘 가르쳐야 되는지 표 하나로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드는 거예요 1학년에서 뭘 배우고 2학년에서 3학년에서 뭘 배우고 4학년에서 뭘 배우고 그래서 이 내용 체계는 보통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분량의 양이고 성취 기준으로 뭐냐면 이런 책에 있는 내용들을 또 한 문장짜리로 얘도 이제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오브젝티브 그러니까 1학년에서는 이런 1학년의 내용 체계를 배우기 위해서 뭘 하고 뭘 하고 뭘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런 성취 기준이 나중에 뭐의 기준이 되냐면 단원 목표가 되는 거예요 단원 목표 단원 목표는 또 차시 목표가 되냐 차시 목표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알려줘요 그래서 교육 과정을 고시하면 교육 과정이 만약에 100페이지다 그러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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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해서 한 두세 페이지 되고 성취 기준이 다 합하면 한 80페이지 정도 됩니다 100페이지라는 엄청 많은 분량이죠 전에는 이게 너무 많으니까 공부를 잘 안 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여기서 이제 열 문제가 났기 때문에 10점 정도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만 주어진다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가 정해지고 내용이 정해졌으면 교수와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겠죠 방법 교사 방법 교학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배들은 교수라고 하는 것은 누구 위주로 교사 위주로 학습이라는 것은 학생 위주로 해가지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요런 내용을 가지고 요런 식으로 공부하세요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알려줍니다 근데 얘는 전체 100페이지 중에 전체 100페이지 중에 약 10페이지 정도를 차지합니다 10페이지 정도 내용이 제일 많고 교사 수 방법이 그 다음에 많고 그 뭐 목표도 정해졌고 내용도 정해졌고 다 잘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뭘 해야 돼 피드백을 해야지 그래서 평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내려줍니다 얘는 한 7에서 8 그래서 얘는 한 7에서 8 정도 얘는 뭐 10 정도 얘를 80 정도 얘를 한 2 정도 전체 분량이 그러니까 과목마다 달라서 어느 과목은 내용이 좀 많은 데도 있고 어느 과목은 교사 수 방법이 좀 강한 데도 있고 어느 과목은 평가가 좀 강한 데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 모든 교육 과정을 통틀어가지고 이제 탁탁탁 털어가지고 목표를 정하면 한 두세 페이지 정도 나오고 내용을 하면 80페이지 정도 나오고 100페이지라면 교사 수 방법만 10페이지 평가보다는 좀 더 많게 평가는 8페이지 7페이지 정도 분량이 나오게 돼서 우리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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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각 과목별로 국가 교육 과정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죄송합니다 개관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미 이런 교육 과정을 하나로 농축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국어가라면 요런 시로 요런 소설로 요런 시국으로 가르치세요 라고 해가지고 교과서를 이미 만들어 놉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를 보게 되면 학생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이 교과서도 당연히 봐야겠지만 교과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과서 이외의 내용을 적어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교과서도 보고 지도서도 봐야 되는데 교과서는 왜 보지 않고 지도서 길라잡이 맺느냐 지도서에 목차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개로 돼 있습니다 두 개 1부와 2부로 되어 있어요 1부와 2부로 되어 있어서 교과서는 그냥 단원으로 되어 있죠 단원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그런데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되는 내용은 2부에 나와 있고 1부에는 뭐가 있냐면 지도서 총론 이라는 데에 들어있습니다 지도서 총론 얘는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이론적인 내용 다음에 얘는 강론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국어과 1학년 1학기 지도서가 만약에 구단원이 있다 그러면 강론도 구단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내용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공부하고 이것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 2부 이 2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제로 지도서를 딱 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축세분인 거죠 여기 이제 교과서가 실려 있어요 교과서 축세분이 실려 있고 나머지 해설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교과서를 보지 않고 교과서를 여기서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해설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1, 2월에 봐야 되는 것은 국가교육과정이 어떻게 고시되어 있는지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를 보고 지도서 중에서 중요한 부분인 총론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얘는 분량이 엄청 많아서 3월부터 9월까지 보게 됩니다 3월부터 9월까지 왜냐하면 올해 5, 6학년 지도서가 새롭게 나오는데 2학기 지도서가 9월에 나오죠 그래가지고 3월달부터 6월까지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다음에 5학년 1학기 6학년 1학기 각론을 보게 되고 9월에는 5학년 2학기 6학년 2학기 각론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어과라면 국어과는 1학년 1학기부터 6학년 2학기까지 모두 12권의 지도서가 있거든요 12권의 지도서 모두의 총론을 다 보고 각론을 다 보게 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론은 다 보게 되는데 총론은 1학년 1학기부터 6학년 2학기까지 내용이 99%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게 되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각론은 0%도 같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이거를 다 봐야 돼 우리가 12권을 본다고 하는 것은 총론 12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총론은 1권만 오늘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총론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일부 프린터도 해드렸고 교육과정 지도서 길라점에 실었고 각론은 이제 12권을 다 보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수학도 12권이지만 과학과 사회 같은 경우는 8권이고 1학년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공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정도로 공부하게 되니까 일단 딱 보게 되고 그래서 12권의 총론 각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12권 12권 중에서 서로 같지 않은 부분이 조금씩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12권 중에서 각론은 완전히 다르니까 이건 어쩔 수 없고 이거는 실제로 책을 보면서 해야 되고 총론 중에서 같은 부분 또는 총론에 나오지는 않지만 실제는 아니면서 이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도서 길라자베에 실어가지고 지도서 길라자베를 공부를 통해서 오늘 총론 공부까지 다 마치게 되면 뭐가 마련되는 거냐면 일단 시험에 대한 오버뷰 개관을 마치게 되고 나중에 각론을 공부할 수 있는 틀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시험에 대한 개관을 잡고 앞으로 내가 학교에 나아가서 지금 내가 4학년이니까 1학기 2학기 이제 제가 학교 공부를 하면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공부를 하면서 혼자 각론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1, 6월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키웠다고 생각하면 3월부터 6월까지 혼자 각론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힘이 좀 부족하다 생각되는 사람은 저랑 같이 공부하면 되고 원하는 대로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겨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이해 뭐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고 어디를 보냐면 컨텐츠라고 하는데 컨텐츠 컨텐츠에 들어가는 순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 교육과정의 성격 1장 2장 있죠 교육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목표 내용 교사습 방법 평가라고 나와있다는데 사실은 그전에 뭐로 이렇게 나누어지냐면 보세요 거기 보니까 교육과정의 성격 다음에 1장 편성 운영 세 번째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이렇게 나와있죠 교육과정의 성격은 한 페이지짜리에요 그냥 선언문이야 편성 운영은 뭐냐면 이런 목표 내용 교사습 방법 평가가 각 과목별로 있잖아요 각 과목별로 있는 것을 어떻게 해 너는 몇 시수를 가지고 너는 얼마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주는 거죠 안 그러면 국어과에서 만약에 우리 전체 교육시간이 100시간인데 나 국어과 중요하니까 50시간 가져갈래 그러면 수학과도 50시간 가져가면 나머지 과목은 할 게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정해주기 위해서 편성 운영이라는 것을 말해놓은 겁니다 이 편성 운영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총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총론이 두 번 나오죠 지도서에 있는 총론도 총론이고 교육과정에 있는 총론도 총론인데 교육과정에 있는 총론이 더 높잖아 그래서 얘를 그냥 총론이라고 놓고 지도서에 있는 총론을 뭐라 하냐면 지총이라고 불러요 지총 지도서 총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실제로는 이 총론이 아니라 지총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고 교과창체로 교과는 몇 개 교과가 있어 열 한 개 교과가 있죠 국어부터 아까 말했던 영어까지 한 다음에 1학년 과목에 통합교과가 있습니까 통합교과에 바질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열 개 과목에다가 통합 한 개 과목이라고 통합 교과를 하나로 놓고 또는 3이라고 해서 10 플러스 3 10 플러스 1이라고 보면 되고 각 과목마다 목표, 내용, 교사, 수법 평가가 있는 거야 근데 창체는 교과가 아니에요 창현체험 활동 뭐 하는지 알죠 특별활동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이런 것들도 따로 배우게 돼서 나중에 얘네들 교과를 제외한 창체 총론 편성 운영 얘는 5주차 때 배우는 5주차 때 원래는 1주차에 배워야 되는데 이게 기본이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를 1, 2, 3, 4 주의하고 5주차 때 쉬어가는 페이지로 도덕과 함께 이런 총론 전체라든지 창체 또는 통합교과까지 다 이제 5주차에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니까 과목마다 명칭이 약간 다르긴 한데 거기 보니까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즐거운 생활은 목표 다음에 내용이 나오지 않고 뭐가 나왔어요 주제 영역과 기준 나왔죠 똑같은 말이야 근데 통합교과에서는 내용이라는 말보다는 주제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고 교수학습이 교수학습 방법이고 평가가 평가인 거죠 나머지 4번의 국어부터 보면 뭐예요 목표 나오고 내용의 영역과 기준 교수학습 방법 평가해 가지고 명칭이 똑같죠 과목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알면 되겠다 뒤로 넘어가서 창의적 체험활동에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다른 것과 달리 목표 앞에 뭐가 있어요 성격이죠 성격 그래서 얘는 교과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격을 좀 명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대로 성격이 있는 것 뿐이야 그것도 몇 페이지 하면 반 페이지 분량 밖에 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틀은 교과의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돼 있다 어떻게 돼 있다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로 돼 있다 그래서 처음에 있는 총론 부분을 넘어가서 국어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늘 국어과도 배우지만 국어과를 통해서 전체 나머지 과목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4쪽 64쪽부터 보게 된다 64쪽 처음에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면서 막 읽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등이라면 중등의 영어 교과라든지 또는 국어 교과라면 첫 시간은 그러니까 놀 수가 있어요 첫 시간은 뭐 이렇게 성격이나 뭐 대충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육이란 무엇이니까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교육은 쿠레레 해가지고 뭐 달린다 뭐 해가지고 얘기하다가 2주차부터 본격적인 공부를 하면 되는데 초등은 과목마다 있기 때문에 그 오늘 하루를 제끼고 뭐 다음부터 본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본론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그 처음에 좀 힘들게 시작하면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쉽게 될 거니까 일단 한번 따라오세요 일단 64페이지와 65페이지 66페이지 이렇게 보게 되면 줄글로 쫙 돼 있어서 보기에 너무 어렵죠 뭐든지 이제 표로 나와있든 또는 우리는 보통 뭔가를 요약하고 정리할 때 줄글로 쓰는 것보다는 개조식으로 쓰는 거죠 개조식으로 예를 들어서 67페이처럼 뭔가 표로 탁탁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1번 뭐 뭐 뭐 뭐 해가지고 딱딱 외우기 쉽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머릿속으로 잘 안 외워집니다 잘 안 외워진다는 거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면 일목요연에서 가지고 다니기 편할 것 같죠 그런데 나중에 시험장에서는 이 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줄글을 쓰는 것이고 실제로 이 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업 상황을 분석해서 줄글로 쓰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배제한 개조식 개조식으로 쓰는 서술문은 나의 장기기역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교육과정을 있는 그대로 원문으로 본 다음에 내 머릿속에서 개조식으로 만든다는 생각을 해야 돼 개조식 자료를 가지고 그것만 외워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하지 말고 개조식이 아닌 서술문을 가지고 공부해서 머릿속에는 개조식으로 남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줄글을 일단 개조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잖아 두갈식으로 여기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하는지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이 교육과정이 아니라 교육과정 완전 분석이잖아 그래서 교육과정과 다른 점이 뭐냐면 64페이지에 보면 목표 다음에 두 문단이 있고 다음에 박스 하나 있고 또 두 문단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시원 해설이 있단 말이야 시원 해설은 제가 해설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그냥 지 마음대로 해놓은 것이 아니라 국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서 이전에 있었던 해설서라든지 또는 교과 교육 책들이 여러 개 있잖아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육과정과 관련지어서 시험에 나올 수 있을 법하고 시험에 나왔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실제로 시원 해설을 다 빼면 이게 100% 국가에서 그대로 고시한 국가교육과정인 거야 여러분이 이제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모르면 여기서 시원 해설을 다 빼면 되는 것이고 저랑 같이 공부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교육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중요한 내용을 점검하고 시원 해설을 보면서 여기서 시험에서 나올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식으로 이제 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을 보면서 오늘 시험 문제 있잖아요 이거 작년도 시험 문제 작년도 시험 문제에 2점을 뽑게 될 거야 이 책 국어과만 보면서 저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했죠 목표는 한 두 페이지 나온다고 저 봤더니 진짜 64페이지 한 페이지 한 다음에 65페이지 내용의 영역과 기준으로 바로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분량인데 왜 한 페이지라고 했냐면 지금은 이제 A4G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교육과정 문서는 이제 A4G에 여백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한 두 페이지 정도로 가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실제로는 A4 한 페이지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목표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했을 때는 한 줄이나 두 줄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되게 길죠 한 문단 있고 두 문단 있고 박스 뒤에 세 문단 네 문단 다섯 가지 문단이단 말이야 이 중에서 보통 우리가 목표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게 되면 맨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있죠 맨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보여요? 제가 한번 외워볼게요 국어활동과 국어와 문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글쎄 했지 국어활동과 국어와 문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어활동의 맥락을 이해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그 다음에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문화를 누리면서 국어의 창의적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이게 이 세 줄짜리 문장을 총괄 목표라고 불러요 총괄 목표라고 그런데 과목에 따라서는 총괄 목표를 써라 라고 하는 것이 시험 문제에 나왔던 적이 옛날에 있어요 옛날에 옛날에 요즘은 잘 안 나와 요즘은 잘 안 나온다는 얘기는 시험에 내년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았죠 제가 시험에서 이건 절대로 안 나와요 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제가 말을 할 때 저는 항상 가능성과 확률로 얘기 되잖아요 그쵸 이거는 절대 나온다고 절대 나온다는 건 이거는 없고 어느 것이 가능성이 많으냐 시험 문제라고 하면 당연히 내용 체계표에서 제일 많이 나와 요번에도 시험에서 여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교사수 방법이 제일 많이 나오지 그 다음에 이건 어느 교과나 당연한 것이고 근데 목표에서는 별로 잘 안 나와 근데 옛날에 보면 목표를 써라 라고 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국가가 목표는 대충 외워요 저 보세요 총괄 목표 아래에 하위 목표가 3개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괄 목표 첫 번째 뭐냐면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힌다가 첫 번째 목표로 써 있지 나는 그냥 그냥 외운다고 나는 강사니까 그냥 여러분은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1등급 받고 독한 니은 여 니은 이런 소리 듣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외우더라고 외우는 거는 누가 선택 사항이야 내가 시험을 응시했는데 미달란 지역이야 근데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근데 만약에 서울을 본다 그러면 안 외워도 합격할 수는 있는데 외우면 좀 더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겠지 당연히 모든 것을 다 외우면 당연히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근데 나는 이제 외운다고 두 번째 보면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한다 이런 이제 문구가 있잖아 이거를 하위 목표 두 번째라고 그래 세 번째 하위 목표는 뭐냐면 국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어 생활을 능동적으로 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목표 목표 목표가 있으면 목표는 총괄 목표와 하위 목표로 있는데 자체를 외우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는데 하위 목표는 왜 세 가지일까 라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전체적인 프레임을 라는 것이 더 중요해요 프레임 어떤 프레임이 있냐면 첫 번째 목표의 수로가 뭐예요 기본적인 지식을 익힌다잖아 아 그러면 첫 번째 국어과의 하위 목표에 하위 목표는 성격상으로 뭐에 대한 목표야 지식이나 이해에 대한 목표구나 이걸 알아두면 좀 틀거리를 맞는데 좀 편해 틀거리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야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을 창의적이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뭐한다 수용과 생산하잖아 수용한다는 말이 뭐예요 읽고 듣는 거잖아 생산하는 것은 쓰고 말하는 거잖아 국어 활동을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런 것도 뭐라 하면 기능 영역이라고 기능 수용과 생산 그 다음에는 국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렇죠 국어를 막 사랑하고 국어를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태도를 기능으로 하잖아 그럼 뭐야 태도 아 그래서 지식 기능 태도 순으로 나누어서 하위 목표를 제시했구나 그럼 총괄 목표는 지식과 기능과 태도를 모두 다 뭉뚱그려서 서술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왜 얘는 하위 목표를 지식 따로 기능 따로 태도 따로 나누었을까 요렇게 나누는 것이 교과의 특성에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배웠어요 도덕과라면 도덕성의 세 영역을 어떻게 나눠요 인지 심동 아니 인지 정의 행동으로 나누는지 들어봤어요 체육과라면 체육과라면 인지 심동 정의로 나누잖아 맞아 만약에 미술이라면 표현과 감상 이렇게 나눌 거 아니야 예체능이라면 과목별로 특성이 있단 말이야 얘는 뭐가 없어 얘는 심동이 없잖아 심동 체육과처럼 체육과처럼 뭐 글을 쓰는 힘을 기른다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빼고 우리 교과라면 지식을 알고 기능을 익히며 태도를 가지게 되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가 뭐의 또 기준이 될까 나중에 내용 체계를 만드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갔을 때 잊어버리지 말할 것은 국어는 목표 내용 교사법은 평가 나오는데 목표건 내용이건 아 이런 지식 기능 태도의 영역 구분을 하는 것이 국어 교과의 특징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일단 전체적인 틀거리를 봤어 뭐에 대한 틀거리 지금 어디 있어 우리 목표 내용 가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세부 내용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첫 번째 줄에 봐봐 목표 국어 교과는 한국인의 삶에 배어있는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 국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하여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단 리반을 뜰을 세우며 올바른 국어 생활을 통해 권실한 인격을 형성하여 건전한 국민 정서와 미래의 지향적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 이런 걸 뭐라 그래 형식 문단이라고 그래 형식 문단 형식 문단이 뭐야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처음부터 얘들아 국어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고 국어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얘는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렇다고 국어를 처음부터 이렇게 까발리기는 좀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냥 들어가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야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도 국어 교과에 처음 교육 과정인데 여기에 들어간 문구가 제가 그래도 중요한 문구를 적었을 거 아니야 그중에서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교육 과정에서 보인다면 변화된 거잖아 그 변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변화된 것이 뭐냐면 두 번째 줄에 이런 말이 있어 올바른 국어 생활을 통해 권실한 인격 형성 전에 우리 그런 말 안 했단 말이야 공격 인격 형성 교과라면 누구 거 도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예체능 생각했는데 국어 교과라면 국어 교과의 성과를 하나로 얘기한다면 뭐가 있어요 도구 교과라는 거 도구 교과 국어하고 수학은 도구 교과라고 도구 교과 인스트루멘탈 사업젝트 왜 국어하고 수학을 못하면 사회도 당연히 못하잖아 국어하고 수학을 못하면 과학을 당연히 못하잖아 그래서 도구 교과의 성격 도구는 뭐야 수단이잖아 수단 국어는 제일 중요해서 교육과정의 맨 처음에 나오는데 다음에 시험 볼 때도 1번 시험 문제가 국어 문제인데 국어가 도구 교과에 한정된다고 생각하면 국어 선생님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해가지고 인격을 형성하는 교과다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도구 교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 형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바탕이 되는 교과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업구가 추가된 거예요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국어 교과는 무엇을 위해서 써 있느냐 인격 형성 이게 시험에 안 나온단 말이야 인격 형성이란 말은 국어 교과의 특징이 잘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잖아 수학을 해도 인성 중요하고 체육을 해서 인성이 중요하고 도덕도 해서 인성이 중요하니까 모든 과목의 공통인 업구는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있다는 거 보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줄에 건전한 국민 정서와 미래 지향적 공동체 의식 이 미래 지향적 공동체 의식이라는 이 업구가 2011년도에 추가된 거예요 2011년도에 최근에 그러면 그전까지는 좀 폐쇄적이었다는 거지 공동체 의식 뭐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국어과에서 이런 걸 또 생각하게 됐다 라는 것이고 죄송 또한 그 밑에 두 번째 문단은 다 그런 내용이야 비슷한 형식 문단이고 맨 밑에 있는 문장 있잖아 아울러 국제화 시대의 국어의 가치를 깨닫고 국어를 세계어로 발전시키도록 국어 문화를 이해하고 창조하는 태도를 기댄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세계어지 세계어 지금 인격이란 말 했고 세계어란 말 했어 세계어 얘는 혹시 가로치기 시험 문제 나와도 맞힐 수 있어야 돼 요건 좀 중요해 요거는 근데 국어 교과는 이렇게 천하게 가로치기 문제는 잘 안 내요 천하게 그렇게 너무 가로치기 문제는 안 냈는데 얘는 그래도 우리 국어 교과에서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제가 지금 이것과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교육 과정은 현재 수시 개정을 해요 수시 개정이 뭔지 알죠 이전에는 한 10년마다 교육 과정이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97년에 한번 나왔으면 2007년에 교육 과정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2009년에도 개정되고 2011년에 개정되고 2012년에 개정되고 막 그랬어 국어 교과 같은 경우는 근데 2012년에는 국어 교과에 글이 많이 개정이 안 됐고 2011년에 좀 많이 개정이 됐는데 이 세계어라는 용어가 2011년 최근 개정에 들어온 용어라서 그나마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거기에 보면 아까 우리 그 하임어페이드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국어 교과에서는 담화와 글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거기에 보면 담화와 글에 대해서 이제 써 놓은 거예요 2007년 시원 해설을 보세요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의사소통 기능을 지닌 최소 발언 안으로 텍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했으나 텍스트라는 것이 뭐예요 영어잖아 그래서 개념의 모호성 외래어 사용 때문에 대국어 대한민국의 1번 교과인 국어 교과에서 텍스트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지 텍스트라는 것이 영어니까 돼가지고 텍스트라는 것을 풀어서 담화나 글 또는 맨 밑에 있는 거 있잖아 또 담화.글 또는 담화와 글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이고 밑에 일단 목표를 보겠어요 목표 목표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지 목표는 총괄 목표로써 지식 기능 태도가 합쳐져 있고 하임 목표는 지식 기능 태도를 따로따로 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말 있지 국어활동과 국어와 문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한다 거기에 이런 말 있잖아 총놈 못해 이런 말 있어 뭐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한다 근데 아니 국어에서 다시 국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또 국어활동이란 무엇이고 그래서 국어과에서 국어활동이란 이런 것이다 listening 스피킹 reading writing 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를 우리나라 말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라고 한다 그것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를 합해서 국어활동이라고 명칭을 쓰는 거야 국어라고 할 때는 뭐야 그라마를 말하는 거야 국어 일반적인 전체적인 통신적인 국어가 아니라 그라마에 한정된 거 문법 문학은 리터러처 알겠지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국어활동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가 국어 그라마와 문학 리터러처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어활동의 별표 맥락을 고려한다 맥락 맥락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 맥락을 고려한다 지금 어디 보냐면 6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별표입니다 국어를 사랑하고 요게 2011년 최근 교육과정 개정에서 신설된 내용이야 국어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시험에 나온다면 시험에 나오지는 최근 10년 동안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교육과정 목표에서 괄호치기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야 인격이라는 말 세계어라는 말 다음에 국어를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는 세 가지 세계어라는 말하고 알았지 그 세 가지가 그나마 중요한데 국어 교과의 특성상 목표에서 괄호치기 시험 문제 나오긴 좀 어렵다 그렇게 보면 알아두면 되겠고 그래서 밑에를 보면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발제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이루는 데서 능력과 태도 능력이라는 거 능력이 바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거야 그래서 지식과 기능을 익히고 태도를 갖춘다 라고 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괄적인 목표 진술이 되는 것이 총괄 목표이고 밑에 국어활동과 국어 문화 또 나왔잖아 기본적인 지식을 익힌다 지식 목표 그 다음에 다양한 영역의 다모학을 비판적으로 창의적으로 수용 생산 뭐예요? 기능 목표 그 다음에 다번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어 생활 능력으로 태도를 기른다 태도 목표 그 중에서 다번 중에 중요성이다 중요성 중요성이 또 신설된 내용이에요 네 가지야 인격 세계어 그 다음에 국어사랑 중요성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다 다음 65페이지 보면 내용의 영역과 기준 나오는데 얘를 내용 체계를 먼저 보기 전에 뒤로 넘겨서 시원 해설이 두 페이지에 나오지 시원 해설 두 페이지를 넘기기 넘기 넘겨본 다음에 시원 해설은 해설이니까 해설을 먼저 보지 말고 67페이지와 68페이지에 있는 뭘 뭐냐면 내용 체계를 볼 거예요 자 봐봐 내용에는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 내용 체계는 보통 한두 페이지라고 했지 성취 기준은 80페이지라고 했잖아 보면 교육 과정에서 67페이지와 68페이지에 표가 다섯 개 있잖아 그 다섯 개의 표를 뭐라고 부르냐 내용 체계라고 불러 내용 체계 가 내용 체계 써 있잖아 65페이지 앞에 써 있잖아 내용 체계 65페이지에 써 있었다고 근데 지금 제목하고 표하고 분리되어 있어서 좀 보기 어려웠을 수 있으니까 이게 내용 체계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69쪽부터 나번 해가지고 뭐가 있어 학년군별 세부 내용이 나오죠 세부 내용을 성취 기준으로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거기 보니까 69페이지 보면 1년 6분에 학년군 성취 기준 듣기 말하기에 영역 성취 기준 다음에 내용 성취 기준이 있잖아 내용 성취 기준에 뭐 1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면 내용을 확인한다 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게 몇 페이지나 되나 봐봐 쭉쭉 넘겨봐 쭉쭉 넘겨서 몇 페이지까지 되냐면 95페이지까지 69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10페이지 20페이지 넘게 전부 다 뭐야 성취 기준인 거야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더 넘겨서 96페이지를 보면 교사수 방법 그대로 나오네 교사수 방법이 96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 99페이지에서 한 세네 페이지 나오죠 그렇잖아 그 다음에 99페이지하고 100페이지에서 뭐가 나와 평가가 나오고 아 그니까는 일단 틀은 봤어 목표 한 페이지 나오고 내용에서 체계 두 페이지 나오고 성취 기준 많이 나오고 교사수 방법 뭐 네, 다섯 페이지 평가 뭐 두세 페이지 이 정도 보는 거잖아 말이지 근데 많으니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내용 체계 그 다음에 교사수 방법에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니까 그렇지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내용 체계 어떻게 내용 체계를 발현했고 그 내용 체계에 따라서 어떤 성취기준이 있는지 이거는 얘도 다 오버브유예요 오버브유 왜 성취기준은 나중에 뭐로 구현되지 단원 목표로 구현된다 그랬잖아 단원 목표는 뭐로 구현되는데 차시 목표 차시 목표는 어디 있는데 각론에 있잖아 각론에 이거는 3월부터 6월에 공부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취기준이 나중에 구현될 때 이러한 것을 집중해서 보시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나중에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 오버브유 공부를 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실제로 시험에서 나왔던 부분을 보면서 교육 과정을 마치고 이제 오전을 마친 다음에 오후으로 넘어가서 실제로 지도서에 있는 당론 내용 이론 내용을 공부하게 될 거라는 거지 자 1교시 마치면서 이건 잊으면 안 돼 목표 내용 교사섭원 평가 목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중요 키워드가 있었는데 몇 개 봤다는 말이야 세계어라든지 인격 형성 도구국격 아내라든지 또는 국어 활동이 뭐고 국어 문학이 뭔지 그 다음에 국어의 중요성 다음에 또 국어사랑 이런 키워드가 중요하게 새롭게 신설된 내용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국어과에서 목표항은 글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알겠지 거기까지만 이제 정리가 되고 내용부터 2교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겠습니다 잠시만 쉬겠습니다